바보냐? 불편한 거랑 설레이는 것도 구별 못하게? 헷갈리니까 그렇지.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. 그럼 헷갈리지 않게 하는 사람을 만나. 진짜 좋아하면 그런 거 안 헷갈리니까. 그냥 네가 편한 사람을 만나라고, 인마. 네 본모습을 보여도 집에 가서 후회 안 되는 사람. 너 왕주하고 할 말 있겠지? 응. 무슨 말인데? 나... 아무 하나도 너를 좋아할게. 내가 먼저 말할게. 나... 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데도 네가 좋아. 뭐야... 내가 좋아하는 사람... 이분이 존재는 부모입니다... 나이랑 시간 삶아 이제 다 큰일이 가장 싫ừng합니다. 뭔가 뭐랄inä. 그렇죠... 그렇죠.